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쁘나 맛있는 거 줄게 집에서 견뎌 인마 얼마 안 있으면 낳을 것 같다는데 큰일 났는데 괜찮아 이쁘나 집에서 있어 너 참해 안 돼 큰일 나 맛있는 거 사갈게 이쁘 저기 앉아 있지 왜 변기통에 가서 앉아 있니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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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라 이쁘나 이 새끼 젖 먹이는 거야 아이고 이뻐 한 마리만 먹네 아이고 눈 뜨네 아이고 요쪽에 한쪽 눈 뜨네 내일 아침이면 뜨겠네 눈 떠 아이고 아이고 꼬물 눈 떠 보여 아이고 아이고 내일 아침이면 요아이는 반짝 뜨겠네 이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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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먹어 이뻐라 이뻐라 어딜 올해 souff 10일 되니까 딱 뜨네 10일 만 10일이 되니까 어디 보자 삼색이도 눈 보자 삼색 저쪽을 다 바라보고 있어서 이쁜아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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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매 니네들은 건강하지 엄마 하고 있으니까 꼬물아 아유 이뻐라 꼬물 이쁘나 자이고 살펴줘 아이고 이뻐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예뻐라